여기 보시면 오늘 다룰 한 12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도 메인 토픽은 의로 사태, 의정충돌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중간 점검을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의혹을 갖고 이렇게 2월 달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2월 달에는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대개 의로 관계하신 분들이나 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공의들이 돌아오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든 관계없이 명료하게 정리된 것은 젊은 의사들이 생명 살리는 그런 의로과 필수 의로는 안 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관계없이 필수 의로는 대한민국에서 극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계속해 추적해 오면서 내리는 중간 결론은 정부의 바람대로 2월 달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든 하지 않든 간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간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필수 의로과 이른바 바이탈과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이번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과거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세대는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 세대도 타격을 받겠죠.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결론이 된 거죠. 정부가 전혀 예기치 않았을 예상치 못한 결론이죠. 이제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은 한 3주에서 5주 정도 되면 복귀하고 모든 것이 제압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본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선의를 갖고 출발한 정책이라도 예상치 못한 그런 결론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주 뚜렷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필수 의료과의 붕괴 이게 여러분들 가장 아주 빼아픈 거고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선물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 관리들 관료들은 수십 년 동안 지시 그리고 명령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지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필수 의료시장 바이탈과 시장에서 젊은 의사들이 엑시트 그냥 탈출해버린 겁니다. 그냥 몸을 빼버린 거죠. 아직도 국민들 가운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너희들이 뭐 목구멍이 포도층인데 돌아오지 이렇게 하는데 필수 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밥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관과로 한 겁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도 관과로 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이번 의료 사태에서 필수과가 몰랑한 것은 100% 200%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니까 그걸 가지고 힘없는 전공의들한테 덮어 씌울 생각을 하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똘똘하지 못하면 그리고 똘똘하지 못한데 고집까지 세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결론은 수술하는 의사가 격감하는 것이 이제 그냥 비용 청구수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수십 년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겠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의료 대란의 최종 결론 가운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무슨 비상 대책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언급실 특히 권역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언급실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분이 굉장히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드리는 이유는 무슨 위기감을 조장하자 이게 아니고 이번 사태도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짓들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현장을 좀 알자는 거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이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언급실 상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사들이 평균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61.7세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00년 기준으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앉아서 공부를 한 11년 정도 죽도록 했을 거고 밤을 자주 샜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젊은 날이더라도 한 5년 정도 야간 당직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지 않고 다 자기 건강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나이를 먹어 가면서 젊은 날 고생을 사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일면은 타당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심하게 되면 건강을 상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한국인보다 한 8년 정도 수명이 짧은 겁니다. 한국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완고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완고하더라도 상황이 악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포기하겠죠. 그런데 권력자가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본인의 선입견과 본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신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오늘 윈스턴 처칠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런던 스모거 런던의 이런 대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런던 스모거를 이렇게 그냥 뭉개 가지고 정권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막판에 여러분들 크게 전환해 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들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늦게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4월 10일 총선의 분석 결과를 좀 장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 주제에 관해 가지고 이제 선거 문제 선거 데이터의 문제를 지적했네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안 다루는데 정교무가 이제 교수님들 모임이니까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해서 지적한 네 가지의 선거 데이터의 소위 조작 문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들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표본수 2000명 2000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2040 20대부터 40대 각각 일주일 날이 신나게 Clara